가끔 전여정 신기해 우와, 우와 우와 우와ία 우와 오! 빨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신다 신 나 그때 저것도 봤다 뭔데? 약간 맛집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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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제 먹었다 밥? 짱코 개 빼 여기서도 빨리 가서 해보자 열어라 열어라 오! 호호! 재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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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진짜 많아 오! 우와! 뭐야? 아니요! 호호! 오! 오! 어! 다행히 가고싶다 이거 화분? 화분 닫는거야 화분이야 화분이 안 닫는거야 화분이 안 닫는거야 화분이 안 닫는거야 화분이 안 닫는거야 화분이 안 닫는게 지금 화분이 안 닫을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네요! 좋아요! 이거 모래 느낌이 너무 좋아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사진! 소리 안들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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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그거 뒤에 계속 찍어봐 감자 유언 뿌잉 뿌잉 감치도 많아 감자스쿱 감자의 비누랄 영양제 청양제 양념장에 있어서 먹을거에요 맛있게 드세요 국물은 면을 먹고 있을거에요 맛있게 드실거에요 맛있게 드세요 감자식구도 오늘 식사의 뒤집은? 밥을 먹기 이제 먹으러 간식을 먹으러 왔어요 편의점에서 사온거 요즘 이거 못 구한다던데 이거는 울진에서 산 마그넷 케이블카 타고 파페 기념품샵에서 샀어요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속초에서 산 마그넷인데 이거는 속초에서 산 이거는 배 모양 속초 적혀있어 이거는 강릉에서 산 고래 모양 마그넷 조개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 곰돌이요 곰돌이요 여행 마지막 날 동화가든가서 짬뽕순두부를 먹고 순두부젤라또 먹고 그리고 카페에 텐마루를 가서 흑임자커피를 먹고 포항을 갈겁니다 9시 반인데 사람이 진짜 많다 아 그리고 순두부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젤라또 매우 뒤집어도 안 떨어지죠 오오 오오오 오오오 으흐흐 어이 오오 으 아 으 이건 너꺼, 이건 내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많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